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verybody put your hands up Thank you 왜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왜 왜 널 보낸건지 왜 왜 그러고서 나는 우는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모르게 했어 나는 지금도 돌아오라고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혼내고 싶진 않은데 왜 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련이 자꾸 남아있는건데 이렇게 텔레비전에 유치한 드라마를 보면 울고 있는건데 아직도 모르나 너의 마음 떠나간걸 이제는 너와 나 아무 상관없다는걸 받아들여지지 않나 믿기지 않나 너를 잊기엔 추억들이 넋만나 같이 해볼까 꿈이 멀어진걸 꿈이 멀어진걸 알게된건 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그건 한번도 꿈에도 농담으로라도 해본 적이 없는 상상인걸 이제는 어쩌나 살아갈 수 있나 살아갈 이유가 없어도 살 수 있나 이런 고민 속에도 해가 접으는걸 보니 니가 없어도 세월을 가게 갔나 왜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왜 왜 널 보낸건지 왜 왜 그러고서 나는 우는지 왜 왜 이렇게 밥같이 부르는지 너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라고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보내고 싶진 않은데 그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입을 상처들을 걱정해서 나를 떠나지 못하는 걸 알고 나서 결심을 했어 내가 먼저 널 놓아주기로 했어 내 앞에서 우울한 네 모습 보느니 다른 사람의 곁에서 웃는 네 모습이 차라리 난 더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널 보냈어 어디니 어디로 가니 어디로 죽을 쟤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니 그곳에 가니 혹시 다시 나의 꿈이 그리워지지 네 기회는 기대리 바람이니 그런데 나 오해를 자꾸 전화기만 보니 내가 보냈는데 쫓아보냈는데 힘들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왜 나니 왜 이래야 하는지 왜 이래야 하는지 사랑은 영원할 수 없는지 죽인만 해도 계속 죽인만 해도 그댄 왜 자꾸 멀어지는지 왜 이래요 왜 너를 떠나보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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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팬들 정말로 와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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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원하는 한글자막 by 한효주